신부님 준비되셨습니다. 왜 별로요? 다른 거 입어볼까? 다른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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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뭐야? 대체 얼마나 더 갈아입으라는 거야? 그냥 내 맘에 드는 걸로 입을래. 음. 결정했어. 맨 처음에 입었던 드레스. 그게 최고였어. 뭐? 그게 내 원픽이었는데? 아니 그럼 대체 왜 다른 거 입어보라고 한 거야? 어? 아. 그게 원픽이었어?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. 일부러 그런 거지. 어? 맞지? 실은 다 황홀했는데 계속 더 보고 싶어서. 아. 아. 내 신부. 아. 아우. 눈들자. 아우. 내 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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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.